11월 1일, 보몬 연습용 뉴스입니다. 최근 산모수는 줄고 있지만, 산모 1,000명당 산후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모 1,000명당 출산 후 1년 이내 우울증을 진단받은 산후우울증 환자는 2018년 20.6명에서 지난해 31.9명으로 54.9%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산모수는 32만 2,252명에서 24만 4,793명으로 24% 줄었지만, 산후우울증 환자는 6,649명에서 7,819명으로 17.6% 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단독재판부는 지난 8월,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13차례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조사됐고, 김 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29명을,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 차량 3대와 13명을 출동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3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뉴욕 중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결과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04.97포인트 오른 33,141.3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6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21.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기업 실적 호조를 계기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월 4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충남 경기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일주일 사이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kg당 2만 53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 전 17,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습니다. 10월 들어 매주 화요일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kg당 16,000원에서 17,000원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처음으로 kg당 2만 원을 넘었습니다. 11월 5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내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금융산업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유의해야 할 변수로 누중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이연된 부동산 PF 부실을 꼽았습니다. 특히 비은행업권은 자영업자 대출, 비아파트나 지방건설 사업장의 부동산 PF 비중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아파트나 지방건설 사업장의 부동산